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면서 46억 원을 빼돌린 뒤 달아났던 40대 최 모 씨가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체포됐습니다. 최근 SNS에 올라온 최 씨의 사진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. 사공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 고급 리조트. 반팔 차림에 큰 진가방을 들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. 지난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벌이고 달아났던 46살 최 모 씨입니다. 최 씨는 재정관리팀장으로 일하면서 요양기관에 지급돼야 할 46억 2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지급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바꾸는 방식으로 돈을 빼냈습니다. 처음에는 1천 원을 보냈고 이후 점점 금액을 늘려가 도주 직전에는 한 번에 41억여 원을 이체했습니다. 공단이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최 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필리핀으로 도망친 뒤였습니다.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에 나섰지만 섬이 많은 필리핀 특성상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. 그런데 지난달 최 씨의 현지인 여자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게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. 또 가상화폐 거래소 접속 기록을 확인해 마닐라에 있는 리조트를 특정한 뒤 어제 최 씨를 체포했습니다. 그동안 경찰과 공단이 회수한 돈은 7억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. 피해자가 국내에 송환되는 대로 채권 환수 조치 등 횡령액 환수에 만전을 기해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최 씨를 국내로 송환할 계획입니다. SBS 사공선근입니다.